오늘은 2020년식 SCR100 위탁매물 영상입니다. 오토바이를 받자마자 너무 깨끗하길래 키로수로 하게 됐습니다. 180키로를 타서요. 뭐 이거는 시운전 해볼 필요가 없을 만큼 깨끗하고 관리 자체를 너무 잘한 스쿠터입니다. 뭐 그냥 심심해서 동네 한 바퀴 돌아보는거에요. 혹시라도 뭐 이상이 있는지 점검하는데 타면서도 이런 꿀매물이 있나 지금 바로 구매하시면 신차같은 중고, 중고같은 신차 바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. 180키로 정도 타고 비 한번도 맞추지 않은 완전 따끈따끈한 스쿠터입니다. SCR은 뭐 다 아시다시피 좀비 바이크죠. 고장이 없는 좀비 스쿠터입니다. 가볍게 출퇴근 또는 대중교통을 대신해서 다닐 수 있는 교통수단이죠. 뭐 연비도 제가 예전에 리뷰에다가 올려놨듯이 상당히 메리트 있는 그런 스쿠터입니다. 자 뭐 내가 뭐 말 많이 해봤자 뭐 필요 없죠. 일단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라는 simplesmente Glen endlessly 아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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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